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 사고로 일부 작업이 중단된 한화오션의 작업 재개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24일 작업 중지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안전 복원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업 중지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9일 40대 노동자가 32m 높이에서 추락해 숨져 해당 작업에 대한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